늑대 인간도 그렇고 임무기도 그렇고 인간이 대신 못해서 애쓰는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구매여도 그래요. 인간들이 떼지어 몰려 사는 데가 어딥니까? 맛도 없는 개새끼를 고세해 치웠냐. 얘 안 잡아먹어? 뭐? 얘기 끝나고. 야 막내 조금만 참아. 즐거운 시간 되세요. 그렇게 된 건가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Let's get retonnant This is my gift 야야야야야야